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으로 와 아, 볼펜이네 서두시기 바랍니다 오빠, 볼펜 맞네 오빠가 볼펜이야, 볼펜 자, 문제는 뭡니까? NY라고 정돈을 맞추셨다가 제가 틀리면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갑자기 혼돈이 일어나죠 그리고 볼펜도 틀리면 마이너스입니다 하니까 아니요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당신이 틀리면 엉뚱한 사람을 범위로 만드는 거야? 엉뚱한 사람을 범위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악리를 써는지 안 써는지 그 한마디 가지고 써는지 안 써는지 그 한마디 가지고 써는지 안 써는지 그 한마디 가지고 사람이 엉뚱하게 음을 줄 수 있어 확실하나? 확실하나? 확실해? 아니, 그러면 왜 말은 못해? 왜 말은 못해? 오랜만에 재석이한테 화내는 사람 처음 봤거든 재석이 형 재석이 형 그 틀브를 안 봤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아니요, 저, 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나오겠네